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세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나 내신이야 곧 EBS 지문도 분석해야 돼 근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분석하면 내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의 내신을 위해서 지문 분석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내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효과를 받던 방식이고요. 사실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것도 분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문을 한번 쓱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읽는 이 지문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지 이걸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재미도 읽고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지문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죠. 사실 좀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 캐스트 이후로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했고 우리 현장 가기 친구들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이것들이 대답을 좀 잘해줬으면 선생님이 목을 이렇게 막 안 했을 텐데 다 너네 때문이야. 잘 다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 자 우리가 첫 문장을 딱 보면 일단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 부분을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시간들이 있어요. 2000년대, 1994년도.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는 가정 하에 자 2000년 초반까지는 적어도 The World Wide Web. 자 그러면 소재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아 이거 줄어들면 WWW예요. 인터넷이에요. 그죠? 인터넷이 was a rapidly evolving space. 정말 빠르게 급격하게 evolving, 발전하는 공간이었다. 자 그러면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진화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one, 이 공간은 또한 어떤 공간이냐면 with a chronic problem.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chronic이 만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시는 즉 한 번 더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게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evolving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단어가 발전하는, 되게 좋은 표현 같은데요.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WWW라고 하는 공간은 wasn't ever expanding. 여기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확대되는 repository of information. 정보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정보가 있는데 계속 이 공간은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공간이 증가하네. 자 그러면 증가한다는 말이 뭐냐. 공간이 확대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evolving을 확대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with no efficient search function. 뭔가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with no가 withou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검색 기능은 효율적이지 않다. 자, 그럼 but이라고 딱 정리해 주세요. 검색 기능은 비효율적이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소재가 뭐예요? WWW에 대해서요. 됐죠? 그 다음 문장의 정보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정보하고 밑에 있는 정보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고요. 1994년이니까 그 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걸 왜 얘기하는 걸까? 한번 볼까요? 자, 에디터들이에요. 자, 에디터들인데, 자 묶을게요. Postmodern Culture라고 하는 곳의 에디터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컴마컴마를 묶어줄게요. 자, one of the first academic journals. 우리가 학계에서 쓰는 저널들, 즉 논문들이 되겠죠. 이런 논문들 중에 To start publishing on the web. 웹상에서 이제 이 논문들을 출판하기 시작한 그런 단체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에 에디터들이 Were concerned about 하면 걱정하다, 염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enough 보이죠? 정말 엄청나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요? 자, 뒤에 보면 This new medium, 여기서 말하는 This new medium이 위에 나오는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아이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아, 같은 지칭 대상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www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해서 To 이하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줘요. 독자들한테 뭐라고 경고하냐? That 이하라고요. 그럼 이때 That은요?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느냐? 검색 기능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벤처 기업 들어보셨죠? 그래서 Venturing on to 하면은 이게 뛰어드는 거예요. 자, 웹상에 그냥 뛰어들면요. 컴마컴마 또 묶어볼까요? May Result In 이럴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Result In은요?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Result In이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Cows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는 단어 중에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 Bring About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또 쓸 수 있는 게 Induce, 유발하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받다가는 일종의 정보에 대해서 Vertigo 이게 바로 뭐냐면 현기증이에요. 그래서 현기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현기증이 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검색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검색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바로 뭐다?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관련된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킵했던 내용을 읽어보면 1993년에 됐죠? 3년이에요. 자, 문장을 보면 원래는요. 이 웹상에 보면 Which had grown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100개 정도의 사이트가 6월쯤에 있었는데 이게 1993년 12월쯤 됐을 때는 600개로 급증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공간은 아주아주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효율적인 검색 기능 때문에 힘들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지문에서는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while이라는 표현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 while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하는 동안에 근데 얘는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대조예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진 애가 whereas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두 가지 대상이고요. 차이점을 나타내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경고가 May Strike 자, 이 Strike는 과거에 우리 수능에서 이런 지문에서 나왔어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다가왔다. 다가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나오니까요. 오늘날과 과거를 대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funny하게 다가오겠지만 대디아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990년대에서는 Finding anything on the web 웹상에서 뭔가를 찾는 것이 뭐였다?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A problem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funny가 되겠죠. 그러면 90년대에는 정보 찾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정보 검색하는 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여기 funny라고 하는 것의 진짜 내용적 의미는 오늘날은 정보 검색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90년대 얘기를 하다가 It would take nearly a decade 이게 10년이거든요.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뭐냐 검색의 비효율성이 되겠죠. 그러면 1990년대에서부터 10년을 더하면 그쵸 2000년대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개선이 이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 개선이 되고 있죠. as는 자 이제 뭐뭐 하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볼까요.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이 어떤 거냐 여러분 알고 있는 네이버나 또는 뭐 구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검색 엔진이 were refined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improved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검색 엔진들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바뀌었어요. 앞에 나온 단어로 바꾸면 뭐 efficien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바뀌면 바뀌었어요.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그러나 뒤에는 마이너스가 또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 the drive to game the system 이 시스템을 내가 좀 게임하고 싶다라고 하는 드라이브도 역시 올라간 건 마이너스예요. 자 지금 www 이 인터넷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이 너무 힘들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뭐다 개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뭐다 이것도 역시 올라갔어요. 여기서 drive 라고 하는 것은 need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어떤 욕구예요. 어떤 욕구냐 나는 이 검색 시스템을 좀 더 마음대로 잘 활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검색에 대해서 더 용이하면 좋겠다. 검색 용이성에 대한 어떤 욕구는 마찬가지로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또 증가했어. 또 올려놨는데 또 증가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however 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만들러요. 뭘 만드느냐 컨텐트 이 컨텐트를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정보가 이제 웹에 올라가는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면 이건 뭐냐 즉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to rank high 라고 했으니까 높은 순위에 올라가도록 검색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뭐다 사람들이 아 그래 나 이거 잘 활용하고 싶어 검색 용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요 어떤 검색을 하든지 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정보를 만들고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거 검색의 용이성 discover가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발견되는 능력 검색의 용이성이 came to dictate 자 이제 무엇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뭐다 나오게 된 거예요. why a lot of content 정말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was being produced 이제 만들어지고 제작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come to 동사원형은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정보를 검색 용이성을 좀 뭐다 간편하게 하고 검색 용이성이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제작되는 정보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이까지가 정보의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읽으면 먼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쌤이 열심히 잘 봤던 게 뭐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접속사 그 다음에 연결사 그러면서 내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는 일단 논리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설명 방식을 딱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예시냐 아니면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어떤 대조냐 아니면 그냥 나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에 어법을 만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볼까 내가 만약 빈칸을 뚫는다 어디다가 빈칸을 뚫어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지문을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벌써 이제 2월이고 3월달 새학기가 코앞에 있어요. 이 지문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영어 학습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마 큰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퀘스트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또 뵙도록 할게요.